오늘 혼인분 투어에서 제가 음식 관광은 우리 또 허경환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.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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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음. 특이하다 이거.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? 와 생각보다 맛있다. 자 일단 통청역으로 가죠 통청 라인. 10분 있잖아? 이쪽 아니야? 여기 안 오는 것 같은데? 야 저거 타야 돼. 뛰어. 잠깐만 이거야? 뭐야 지금? 여기 많이 똑같네. 똑같네.